손태진은 최근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대중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. 그의 빛나는 성취가 화제의 중심이 되곤 하지만 오늘은 그의 눈부신 경력을 잠시 뒤로 하고 그와 형이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깊은 유대감과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. 손태진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과 형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애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저와 형은 어릴 적부터 정말 가까웠어요.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여름방학 때의 일이에요. 그때 저를 구해준 형과 함께했던 계곡에서의 사건은 아직도 제 눈앞에 생생해요. 그의 말에서 형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감사함이 느껴집니다. 두 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서로에게 강한 유대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특히 그들은 말레이시아의 작은 동네에서 자라며 종종 그곳의 풍경에 녹아들곤 했습니다. 여름방학이면 두 형제는 부모님의 고향을 방문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곳에서의 가장 큰 즐거움은 맑고 깨끗한 계곡에서 수영하는 것이었습니다. 손태진은 수영을 매우 좋아했지만 그의 형은 물놀이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어느 날 손태진이 물에 빠진 위급한 상황에서 형은 주저하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를 구해냈습니다. 그 순간부터 손태진은 형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. 인터뷰 도중 손태진은 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. 사실 형도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 사람이에요. 우리 어릴 적에는 같이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냈죠. 많은 사람들이 그의 형에게 왜 노래 경연에 참여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형은 노래를 좋아하긴 했지만 그것을 직업으로 3기보다는 사업에 더 큰 열정을 느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말레이시아에서 자신만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. 손태진은 형의 결정을 깊이 존경하며 항상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. 현재 손태진의 형은 말레이시아에서 자신만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비록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졌지만 두 형제는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으며 형제애를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손태진은 방송에서도 종종 형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움을 표현하며 시청자들에게 형제의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